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305명 발생했습니다.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20명을 제외한 285명이 국내 발생 사례입니다. 국내 발생 환자가 200명대로 줄어든 건 지난 11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. 지역별로는 서울 104명, 경기 89명 등 수도권에서 204명이 확진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32명, 부산 15명 등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어제 치료 도중 5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,425명으로 늘었습니다. 공격점, 부산 15명, 부산 15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